연중 제5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중앙성당 보좌 전동무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인 마르코 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가늠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이 깨끗해지기 위한 여러 전통들을 고수합니다 그들이 이해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사이들은 구분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잘 구분하여 깨끗해져서 늘 하느님께 머무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말하는 전통같이 깨끗하게 준비하는 외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정말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며 예수님과 제자들 그 일행을 더러운 손을 가진 자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성체 분배를 하다보면 교우들의 다양한 손을 봅니다 성체를 받기 위해 내미는 손은 복사선은 친구들의 작고 귀여운 손도 있지만 하루하루 수고와 고생으로 주름이 깊게 밴 그리고 굳은 살로 딱딱하고 상처로 여기저기 밴드가 붙여진 손들도 봅니다 손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위해 당신 손을 더럽히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하느님께서 죄와 죽음을 통해 나의 이웃이 되셨음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우리는 항상 손을 씻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지만 손을 더럽힐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더러운 손을 가진 사람이 되어주시듯 우리는 더럽혀지고 못자국으로 구멍나고 상처난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하고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더럽고 못난 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바리사이들은 거룩한 것을 구분짓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는 속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축성 축복하여 주는 사람이며 한편으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사제들 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우리 모두도 세 가지 직군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제직입니다 우리도 보편사제직을 부여받으며 세상을 하느님의 것과 하느님 아닌 것을 구분하며 세상을 하느님 것으로 축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구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원치 않은 사탄의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란 단어는 그리스어로 디아블로로 찢어놓다 라는 동사에서 기원합니다 사탄은 찢어놓는 사람입니다 구분을 한다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사람들 관계를 갈라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가운데 세상을 찢어놓는 그러한 위험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분하는 것과 찢어놓음의 차이는 바로 사랑입니다 떠올려 봅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그 구분지음 안에는 사랑이 있었습니까 구분이 아니라 판단은 아니었는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에서 건져준 구분이었는지 나의 의견을 고수하기 위해서 찢어놓은 건지 혹은 내 의견을 그에게도 심겠다는 욕심에서 찢어놓은 건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나의 더러워진 손으로도 당신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중앙성당 보좌 전동북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전동북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미사를 봉헌하며 화해와 치유의 성지로 개발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